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자증권 벤키스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 차장님은 피터팬이에요 피터팬. 제가요? 왜 그렇죠? 늪지를 않아. 철이 없나요? 우리 본 지 이제 할수록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2년 넘었죠. 2년 반쯤 됐죠. 똑같아요. 그 방송 때 이야기했나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 진우 형님 이제 50이라고 반 100살이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어떡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되게 어려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내가 늙어 보인다는 거냐. 저 39이에요. 그래요? 내년에 마흔이에요. 방송 나이가. 그래요? 잘들 하십니다. 잘들 하셔. 그렇군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먹여야 되는 좋아. 시작부터 칭찬하고 시작해야죠. 그러나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자동차가 좀 많이 빠져요.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자동차 많이 빠졌어요?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품은.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 몇몇 종목들이 막 급락한. 아까 여기 채팅창에도 종목 이름이 나오던데. 급락한 종목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뭐 큰 주식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고. 이제 장중에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18포인트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코스닥도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엊그저께 2% 넘게 하락했잖아요. 또 내렸네요. 네. 그래서 좀 공포스러웠는데. 오늘 장중에 살짝 반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장중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상승하다가 밀렸거든요. 그게 더 기분 나쁜 오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코스피가 3174. 그다음에 코스닥은 990. 어제 천이 깨지고 오늘도 또 하락을 했고요. 환율이 4원 80전 하락했습니다. 1108원인데. 뭐 어제는 외국인이 그나마 좀 사줬어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 매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개인만이 소포. 이제 오늘 개인이 300억 샀으니까. 어제 꽤 많. 어제 최근에 주식 빠질 때 조금 사 들어왔었던 개인이. 조금 이제 힘에 붙이는 거 아닌가. 힘에 붙이죠. 당연히. 이렇게 샀는데도. 반도체 부족해서 그렇죠. 자동차 내려가는 건.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아 8만 원 깨졌어요. 네? 기아 8만 원 깨졌습니다. 네. 기아. 기아이 8만 원 깨졌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일단 자동차 반도체 심각성이 여전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다음 달에도 또 공장 가동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제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노동절 연휴도 토요일이고. 겸사겸사. 그리고 5월 5일 쉬는 날도 있고. 5일이 아니고 1일부터 5일까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았고요. 현대차가 지난달 12일, 13일 쉬었고. 19일, 20일 쉬었고. 그다음에 그랜저 소나타 생산하는 아산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이제 멈췄고. 광고했죠? 아이오닉. 아이오닉. 아이오닉 생산하는 울산 공장. 울산 공장도 17일부터 14일까지.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소비자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중에는요. 이제 구동모터 문제가 있었다. 구동모터가 없어서. 어디요? 아이오닉. 울산 공장. 그래서 코나 생산 멈추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런 뉴스까지도 있었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나오느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보조금 남들이 다 가져가버리면. 이거 생산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자동차 반도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백신처럼 됐어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이 다 반도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뛰어야 되지만 정부도 뛸 텐데. 백신 구하듯이. 그러면 결국은 힘 있는 나라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들이 생산해서 남 안 주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게 막 미세하공적이. 그러니까 이제 라인 좀 바꾸고. 설계도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반도체 라인은 정전 1초가 쉬어도 그것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24시간 360을 돌아가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백신처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백신처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나라는 대만. 한국. 일본. 르네사스. 미국 정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백신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처럼. 오히려 만들면 DB 하이텍 이런 데서 만들면 만들겠죠. 그렇죠.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백신 구하는 건 사실은 정치 이슈가 돼서 함부로 언급하면 좋을 게 없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한국의 힘이 약해서 못 구한 거지. 그 과정에서 뭘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한 건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반도체도. 또 촬영용 반도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뭐 반도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일단 가전에서 1조 1200억. 굉장히 잘했고요. IM 사업부. 휴대폰. 휴대폰에서 4조 3900억. 반도체보다 잘했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21이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래요? 반도체보다도 잘했어요? 네. 이번에 4조 3900억. 반도체는 3조 3700억.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낸드 가격.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자마자 우루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낸드 ASP. 평균 판매 단가. 이게 좀 떨어져서 예상치보다 좀 약간 못한 실적. 실적이 엄청 좋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었는데. 삼성전자 본실적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적이 조금 덜 나왔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신규 공장 돌리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여기다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 정전으로 4천억 원가량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저거 다 감안을 해보면 반도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거지. 2분기에는 서버 PC 중심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거는 애널리스트 이야기가 아니고요. IR 자료에 삼성전자에서 전망한. 그래서 2분기부터는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건 좀 믿을만한 겁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삼성전자 얘기라고 믿을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럼요.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너 엄마가 이번 시험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80점 정도 자신 있으면 약간 깔지 않습니까? 엄마 한 75에서 70점 정도 받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깔고 간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실적 안 나오면 공시담장자는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삼성전자 얘기한 것보다 좀 더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IM 사업부는 2분기에 안 좋을 거다 더. 왜냐하면 이제 신제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2분기는 비수기로 매출이 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반도체는 좋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OLED 채택이 좀 증가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지나가서 소입구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얘기 같지만 LCD 사업 계속했으면 실적이 여기서도 한 1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가전은 LG전자 잘 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가전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요. 실적이 이렇게 괜찮게 나왔다. 이게 지난번에 속보치 나온 거에 다시 한 번 보충인 거죠? 그렇죠. 속보치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사업부별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냥 통으로만 우리 얼마 할 거예요. 얼마 나왔어요. 사업부별 실적은 오늘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발표된 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SK IET가 청약 마감이죠? 네. 청약이 끝났습니다. 다들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하셔야죠. 뭐 하느라고 저는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시청자분들 하셔야죠. 그 정도 돈이야. 없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얘기가 제일 싫어.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해라. 이런 얘기. 세상에 여유자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빌게이츠가. 빌게이츠가 땅 지나가다 땅에 1달러짜리 있으면 주워야 될까요? 안 주워야 될까요? 그거 죽는 시간보다 그게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안 주워야 된다. 과거에 어떤 곳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부자들은 어디 정도의 돈까지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개인 이메일을 해가지고 어디서 무슨 은행입니다. 언제까지 오시면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대신 본인이 와야 되니까 2.7달러를 받으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1.5달러인데 받으러 가더라는. 진짜요? 그분이 약간 좀 약간. 원칙의 문제죠. 이게 구두세구 안 구두세구의 문제가 아니라 큰 돈이고 작은 돈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뭘 더 다른 걸 취하는 게 아니라면 난 그걸 해도 하러 간다. 그렇기도 하고 바쁜 일 조금 정리해야지 그런 게 낫지. 그런 자잘한 돈 함부로 그게 흘리기 시작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4개의 증권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미래, NH, SK, 한투. 한투예요? 4개의 증권사에서 했는데 균등 배분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건 SK뿐이 없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나머지는. 신청만 하면 한 주 받을 수 있는 건 SK밖에 없다. 네. 나머지는 이제 뺑뺑이 돌려서. 추첨. 추첨해서 하게 됐고요. 그 경쟁률은 NH라든지 삼성이 굉장히 높고 받을 확률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미래랑 한투가 조금 더 낮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배정받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균등 배분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몰렸고. 따상 가면 이게 10만 원이니까 한 16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주당. 네. 한 주만 받아도 소고기. 할 만하네 진짜. 이제는 앞으로는 증권사마다 다니면서 개조 안 터도 되죠? 맞습니다. 중복 시청 안 해도 되고. 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부지런한 분이 좀 더 버는 세상이긴 했었는데 좀 전까지는. 가족도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벌고.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을 한 증권사만 하는 게. 전 국민이 그러면 어차피 받는 돈 똑같잖아요. 네. 전 국민이 다섯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다 신청하면 결국은 나눠지는 물량은 똑같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봐요. 한 주도 못 받는 거 막 삼기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또 안 하잖아요.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SK IT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좋았어요. 이게 LG화학이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LG화학 하면 2차전지 이거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했는데 LG화학은 실질적으로 화학 회사예요. 화학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냥 화학에서 캐시카우 현금을 빨아들여서 그 현금으로 2차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2차전지는 적자였고. 그런데 이제는 둘 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LG화학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8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기저효과나 많이 팔리니까. 그런데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LG화학이 급등하게 된 계기가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영업이익이 5%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8%로.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 상승한 거거든요. 60%포인트 상승한 거거든요. 매출 많이 나왔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이익성도 그렇죠. 고정비 커버하고 나면. 고정비 커버하면 늘어난 매출이 대부분 이익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많이 썼겠죠.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도 이익이 하이싱글 나온다라는 거에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고요.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학 부분도 이익률이 22% 났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쇼티지잖아요. 화학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이제 성장산업 그다음에 캐시카우산업 다 이제 돈을 벌고 있다. 정프로님은 요즘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같은 거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버립니까? 집안에서 쓰레기 정프로님 버릴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요?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저는 저희 집 가족 숫자 똑같고 생활 수준 비슷한데 한 1년 전에 비해서 이상하게 한 두 배 가까이 버리는 것 같아요. 배달 한 번 하면 한 보따리가 옵니다. 그게 해서 그런 건지 인터넷 쇼핑을 더 써서 그런 건지 인터넷 쇼핑은 한 1, 20% 늘었겠죠. 그런데 쓰레기 버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도 쓰레기 버려야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 버려봐서. 아니 무슨 쓰레기는 아저씨가 버리는 법이 있어요? 아 역시 우리 한남 중장. 그렇긴 한데. 아니 왜 쓰레기를 이렇게 늦게 돌아가면서 쓰레기까지 버리는 거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쓰레기까지 버리지. 제가 하는 게 그런 거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아니 안 해도. 아침 일찍 나와서 밤에 들어가는데 집안일 뭐 하나는 해야. 왜 해야 되죠?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집에 가셔서. 내가 이진우야 이렇게 밖에 나가면 내가. 알겠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런가요? 어쩌면 그 집안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일 열심히 해주는 게 또 밖에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약간 스탠스를 다시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플라스틱을 우리 갑자기 많이 쓰는 것 같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습관된 것 같다. 그런 생각. 화학업체들 대부분 거기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네. 꽤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왜 이렇게 살죠? 댓글창. 정프로님이나 저랑 사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저 죽인다고 난리입니다. 일단 저는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려야죠. 그리고 오늘 건설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장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리핑, 건축 집값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고. 워닝 시즌이라서 또 대우건설 실적 발표였는데. 여기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실적부터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2294억. 이게 얼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얼마나 잘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예상치 컨센센스보다 50%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높여 잡았겠죠. 목표수를 높여 잡았는데 그것보다도 50%가 더 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1.8%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7, 8년 전에 이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사원가. 이게 매출이 더 많이 나와서 적자를 보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업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고요. 이제 일회성 수익을 반영을 해도 한 걸로 봤을 때 주택 부분이 매출 총이익률이 20%, 19.6%. 그다음에 플랜트. 플랜트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가 수주해가지고 그때 실적 부진의 원흉이었는데. 이 해외 플랜트도 매출이익률이 17.5%.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여기 관리 대표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제 망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가 있고 관리만 하는 대표가 있는데 관리 대표가 대우건설이 항상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판다더라.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 50.8%를 매각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거 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달리 생각해보면 이 회사를 팔 정도로 정상화됐다. 업황이 좋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브리핑 잠깐만 요약을 해볼까요? 오늘 나온 얘기 정리를 해보면 서울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LH 이용하실 거예요? 민간 이용하실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로 하겠다. 이거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 쪽으로. 재건축 재개발 할 때? 네. 그건 어차피 민간이 하는 거고 재건축 조합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건설회사는. 그런데 정부의 방향은 다르지 않았었습니까? LH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고급 재개발. 그것도 주민들이 건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었어요.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서 민간 건설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건설업체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저희 쪽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면 건설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4월 7일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는 건설업이 상승하는 각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전부터도 좀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꽤 괜찮게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우신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첫 번째 원칙이 그렇습니다. 둘이서 결정할 문제다. 아내와 남편이 첫 번째는 그 원칙이 제 1원칙이고 대개 아내님이 결정해 주시죠. 저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 3살 때부터 한 7, 8살 때까지 사우디를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우디를 가셨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오셨는데 집안일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한 남자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에서 벌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년한 태양 안에서 그 힘든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육아 안 했다. 집안일 안 했다. 이걸로 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프로님이 밤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 다음날 새벽 6시에 나와야 되는데 1시간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있는다? 이게 과연 물론 두 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이건 제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니죠.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까지만 할까요? 저는 이 싸움에서 빠지는 걸로 저는 퇴근을 하는 걸로 그래서 각 가정에서 행복하게 화평하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형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이 프로님이 그냥 제 일이니까 두 분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논란은 이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모님이 그냥 사과하세요.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래서 여동 프로 그냥 K하고 바꾸자고 했었는데 보낼걸. 이 정도는 뭐 괜한 이야기가 꺼내져서 그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박지영 차장님 코너인데 괜한 또 논란이 돼서 박지영 차장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결국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화학제품 소비 얘기하려다가 자칫해서 생색을 낸 꼴이 돼서 또 그 불똥이 정포라하게 튀고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그만두겠습니다. 한 번은 버리고 한 번은 안 버리고 하는 걸로 하세요. 한 분간 자숙하는 의미에서 3플러TV에서 진행을 왜 형님 자숙해야 되니까 내가 아닙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플러TV가 준비했습니다. 3플러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플러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플러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매일 허벅히 간 esos 풍돓는